2세 정도씩 3세 정도씩 3세 정도씩 1세 정도씩 800 곱하기 600으로 바뀌는데? 어? 뭐지 이거? Kardashians 2세 정도 특별한 뭐야 이거? 얘들 뭐라는 거야? 잠깐만요 변봉선 3개 2개 감사합니다 갓씨님 아니 얘네들 뭐 합니까? 아니 3개 2개 하나 감아드려요 우와ㅆ 오 시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뭐 뭔 소리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시님 50개 정말 감아드립니다. 피? 피가 뭔데? 오케이. 아 가시님 50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서든 방송 처음 하는데 50개 정말 감아드려요. 아 감아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 야 점프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먹어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오 오 오 처음 해보는데 이거 오 살짝 살짝 렉 걸리는데 이거 목 따인다고요? 목 안 따요 안 따요 올라가 올라가 어 이제 체력 좋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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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냐 아휴 체력 안 좋은 새끼 오 여기 뭔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거 감도 어떻게 조정하냐 감도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갓씨님 4개도 감아드립니다. 아 감아드려요. 먹고 오 좋아 오 뭔가 총알 오 뭐야 이거 뭔가 많이 있어 오 먹어 먹어 일단 먹고 먹어야 살지 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5번이 이거구나 오 이거 수탄인가 이건 야 이거 좋네 야 이거 좋네 여기를 오 이거 뭐야 뭔가 좀 많이 있어 일단 다 먹을게요 왜 안 먹었죠 상대 뒤에서 목 딴다고? 안 따잖아 아무도 없잖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줌하는 것도 있나 앉는 것도 있어요? 앉는 거 어떻게 앉아 오 뭐야 야 Q가 술탄이구나 오 좋았어 냄병 오 AK-47이네 보파에서는 AK-47이 그렇게 쓰레기였는데 가자 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고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죄송해요 오 뭔가 잔뜩 있어 오 에이 왜 총알 써 이거 리로딩은 R이구나 어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먹어 왜 안 먹어줘 먹어지잖아 먹어 먹으라고 오 이거 뭐지? 누나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뭡니까? 해당 무기의 슬롯이 가득 찼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을게요 먹어야 산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아 이미 가지고 있다네 착권이라고요? 아 이게 착권이야? 뭐 존나 쎄 보이는데? 세팅창 좀 봐요 어 착권이 좋다고요? 한방 데미지 나냐 이거? 한방 데미지 다요? 흐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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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이거 뭔가 좀 살짝 렉걸리긴 한다 어 뭐야 아씨씨 왜 총알 쏴져 나 E 눌렀는데 왜 총알 쏴집니까 오 장전도 가능하고 총알 많이 먹자 G 누르면 아이템 볼 수 있다고요? 아 진짜요? 그렇구만 그런 유용한 팁이 뭔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72발 있어 이거 뭡니까? 이거 사이퍼에요? 사이퍼는 아닌 것 같은데? 착권 여기 뛰는 거 못합니까? 다른 무기 장전하라고요? 장전 어떻게 하는데? 장전 했잖아 오케이 착권 들고 굿 굿 어 뭐야 뭐가 들렸어 아 무서워 아 가기 싫어다 그냥 저 여기 있을게요 가기 무서워 아니야 남자가 쫄아서 난데 AK? AK 들고 있으라고요? 이게 제일 좋아 장전 알 알아요 그거는 법화도 R이 장전이잖아 왜 아 아 하지마 아 진짜 아 하기 싫어 아 나 이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안 할래 그냥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난 그냥 여기 있을거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ㅋㅋㅋㅋㅋ 으어어어어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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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그냥 야 5번 5번 에잇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야 아 나 피 풀피야 어? 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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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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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고했어 나도 죽일 거야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아무도 없군요 뒤조심? 아 아무도 없잖아 오 이거 뭐야? 모자같이 생겼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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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남았습니다 방금 죽은거 겠지 애가? 아아 왜 왜 왜 나한테 그래 하지마 하지마 아 왜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존력 55%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님들아 어떻게 하는... 이거 바로 입장 누르고 생존 모드하면 되는 거야 생존 생존 모드가 어디 있어요 생존 모드 확인 초보섭에서 해요? 아 초보 서버에서 해야돼? 그래야 되나? 아 처음인데 잘한거라고요? 아 진짜? 아 처음이면 잘한거래요 님들아 바로 입장 생존 모드 확인 오오 오오 처음이면 어 뭐야 아무도 없어 아 이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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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감도 좀 조정하고 싶은데 감도가 너무 감도가 너무 느려 마우스 돌아가는게 너무 느려요 에잇 장토리 직 직 직 직 아 근데 이거 왜이렇게 재밌네 이거 왜이렇게 재밌네 이거 이거 아까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던데 뭐에요 아까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던데 아까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던데 안 보인대 어 깜짝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 목소리야 어 뭐야 아이키 눌러야 된다고요 뭐지 뭡니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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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쟤네들한테도 제 목소리가 들리는거에요 아 잠깐만 이거 제 목소리가 쟤네들한테도 들리는거에요 어 뭐야 저 방금 이거 누구야 어디서 굵은 목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얇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니 아니 아씨 아니 들러붙지마 이씨 오케이 귀찮은 애들이 사라졌다 어 vole 아 동맹? 동맹 동맹 뒤에도 목 따지마 아니 왜이렇게 많아 동맹이 나 오 뭐야 이거 뭐죠? 어? 목 다 땄는데? 너 뭐야 너 뭐야 왜 목 땄어 얘들 너 왜 왜 목 땄어 설명해봐 너 왜 못 땄어 어? 아니 아니 그냥 너 혼자 살아라 어 그래 야야야야 뭐야 나 목 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오지마 오지마 너 나 목 아니 야 너 왜 총까지 들었어 하지마 일단 내가 먹을게 먹을게 애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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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파 목소리 아니냐 저거 음 일단 얘들은 참 불쌍하군요 어? 아니 님 누구세요? 이거 제 목소리가 저님들한테도 들리는 되는겁니까? 네?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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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총 아니냐 이거? 하아.. 이거 목 어떻게 답니까 이거 이거 목 어떻게 답니까 이거? 이거 목 어떻게 따요? 님들 이거 목 어떻게 따요? 보조 버리라고요? 보조 버려? 이거 버려야돼? 오 C누르면 이렇게 되네? 이거 보조 어떻게 버립니까? 쥐? 쥐가 버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떤 보조가 좋은 겁니까? 야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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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인가? 스나이퍼 아닌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가 문제야? 나 총알 좀 먹을게 아니 총알 좀 먹을게 비켜봐 아니 왜 총알 좀 못 먹을게 뭔가 살짝 끊기는데 이거 이게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어 닌 뭐예요 닌 뭐예요? 뭐하게 뭐하게? 뭐하게?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설마?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먹어야지 어? 어? 어 땡큐! 이거 어떻게 먹어? 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구나 좋았어! 넌 나한테 도움을 졌으니까 이제 죽어요 능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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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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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으앗! 아니...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아니 있어봐 니들 친구 신청 다 안받을거야 어... 지금 런 런 런? 아유 그게 뭔지 모르겠고 감도 조정을 하고 싶은데 옵션에서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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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를 어떻게 아니 님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님들아 감도를 어떻게 합니까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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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컨트롤? 여기구만 마우스 감도 높음 30으로 해놓자 아니다 40으로 해놓자 40 확인 어서 바로 입장 꽤 재밌네 이게 아 감도는 그걸로 정해요? 아 레알 폭파랑 좀 다르구나 뭔가 살짝 끊기는데 잠깐만요 살짝 끊기는데 이거 애들 목소리 안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애들 애들 목소리 좀 안들리게 하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님들아 이거 아 진짜 피피? 알았어 어 오케이 안들린다 이건 쟤네들은 제 목소리 들림이니까 님들아 쟤네들은 제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 내지 마 목소리 내지 마 아 쟤들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들려요 일단 뒤를 조심해 음 음 귀엽지 한 번 더 아 아 아 아 아 나 못 본거 같애 딱 봐도 나 못 본거 같지 않냐 그냥 빨리 아파트 가라고요 그게 제일 좋아 오케이 아파트 가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목 어떻게 따요?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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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따? 이거 어떻게 따 님들아 이거? 이거 몇 무슨 버튼이냐 무슨 버튼 이? 이? 아디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진짜 바본가봐 아 진짜 아니 나 너무 못해요 님들한테가 아니 제가 너무 못해요 서든을 아니 제가 너무 높아 못하는걸 어떻게해 내가 아니 내가 너무 못해 이거 야 우승 한번 해보자 진짜 너무 못한다 진짜 나 우승 한번 해보자 우승 한번 오케이 어 이거 뭐지 먹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 안 따드릴게요 님의 목은 소중하니까 는 개뿔 어 안녕하세요 아니 목 안 따려고 했는데 나 같이 나눠 먹어야지 같이 들어가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왜 이걸 들어가 일단은 나는 무장을 먼저 뭐지 이거 뭐 무슨 판떼기처럼 생겼는데 헥 헥 뭐야 이거 먹어 오 오 오 오 오 댐벼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패 방패 해제 어떻게 시켜요 어 됐다 1번이 방패구나 1번이 방패구나 1번이 방패구나 근데 이거 방패를 해도 잠깐만 이게 더 좋은건가 이게 더 좋은건가 총알이 없잖아 총알이 없잖아 어 어 어 어 어 나 총알 있어 어 나 총알 있어 하지마 오지마 어 뭐야 둘이 동맹이야 아 이거 방패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 애들을 무시하고 방패 버리라고 왜 방패 쓸모있어 보이는데 어 뭐야 어 버려 안 버려지는데 얘가 버려 오케이 드디어 버려졌다 아 아 방패 탈시먹어 방패 탈시먹어 아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전 연구팀 직원입니다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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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떻게 되는거야 나 지금 어떻게 되는거야 나 지금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 아니 나 총 총 좀 주세요 총 빈곤해요 빈곤해요 총 총 아 잠깐만 나 어차피 보조 있잖아 아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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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 한 번만 살게 해줘 진짜 한 번만 살게 해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어 안죽이는데 어 정말 살기 어렵네요 오케이 키트 어 수나 있는 척 코스프레 수나 코스프레 수나 코스프레 수나 코스프레 나 수나있다 얘들아 나 수나있다 응? 두 명인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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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야 내 내 내 내 목까지 타려고 이 새끼야 어? 내 목까지 타려고 어? 어? 나 총 원총 있는데? 누군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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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그냥 죽여 뒤로 온다 뒤로 온다 뒤로 온다 아 누구누구누구 아니 목 달려고 뒤로 온다고 아 없는데?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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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 버리고 튀어 연막 연막탄 으아 오세이 구웃 좋아 흐흫 흐흫 흐흫